안녕하세요.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순복입니다. 오늘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윤보영 시인학교 5기 3주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. 오늘 수업시간에 수업할 시 메모 중 한 편을 양송해 드리려고 해요. 시 제목은 사랑해 입니다. 사랑해 김순복. 자음과 무음이 만나 한글이 되고 그대와 내가 만나 사랑이 되고 둘이 만나면 가장 어울리는 말 사랑해. 네 어떠신가요? 네 윤보영 시인학교와 함께하면 이런 감성시들이 우스스 쏟아진답니다. 네 윤보영 시인학교 다음 키스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